가위바위보 바람처럼 속갓에 느껴지는 추억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위바위보 오케이 그거 나무 골라 괜찮네 가라가 이거 이거? 이거 안 되고? 그건 안 되지 갈라졌으니까 에이 안 되지 여기서 초장부터 밑장지기여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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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여기 몇 번 충격을 가하냐? 꼴찌가 닭 잡는 거야 꼴찌는 안 하면 돼 대는 순간 한 번 대는 거야? 대면 한 번이야? 어 맞아 살짝 다두? 다면 한 번 자 아 이거 진짜 이게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아 잠깐 잠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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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거 뭐 반칙 아닌 반칙? 도끼를 빼야지 뺏다 다시 해야지 끝났지 뭐 이거는 세 번 두 번 세 번 왼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? 어떻게 해야 돼? 다면 한 번이야? 다면 한 번이야 아 미치겠네 한 번 한 번 한 번 어우 잘했어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대박 아직 한 번이야 아직 한 번이야 한 번 동점이 돼서 한 번씩 더 해야 돼 동점이 되면 한 번씩 더 동점이 되면 한 번씩 더 갈라진 거 아니야 이거? 갈라진 거 아니야 이거? 갈라진 거 아니야? 이거 진짜 애매하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갈라진 거잖아 봐봐 바로 아니야 집이 가만해서 그래 둘이 다 개대결 갈라진 거 맞아 정말 잡기 싫다 진짜 맨손으로 잡아야 돼 정말 잡기 싫었어 정말 잡기 싫었어 정말 잡기 싫었어 아 진짜 아 뭐야 아 뭐야 아니 그러면 둘이 다 해버려서 진살이 오게 해 나 허리가 아픈데 아 맞다 이거 쟤 허리 아프지 아 진수가 해야 되겠다 허리가 아파서 내가 이걸 일때도 하고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 혜정근이 찢어졌대 혜정근이 찢어졌대 군대 가야 되는 거 알죠? 아니 내가 몸이 진짜 안 돼서 당연히 이런 거 근데 둘이 다 잡으면 안 돼요? 이거 재정이 둘이 가자 그럼 둘이 가자 갈색이 제일 크네 재정이 제가 잡고 와 한 마리씩 잡자야지 일단 갔다 와볼게 얘들이 어 얼마나 분위기나 봐 보자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아, 큰일 났다. 나무에 안 붙었어. 아, 큰일 났다. 이거 붓는 나무 맞죠? 여기부터 잡자. 빨라, 빨라. 나이스! 나이게, 나이게. 아, 미안하다, 진짜. 미안하다, 미안해. 겁먹은 너의 얼굴, 내가. 내가 들어가라. 자, 잠깐 보쌈에 가자. 그 다음 저거 흰 거, 제일 큰 거. 그치, 그치.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좋다, 좋다. 자기 준수를 잡는구나. 갑자기 열이 확 빨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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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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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나 좀 불쌍하니까, 나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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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아우. 여러분들은 지금 김준수가 닥터를 뽑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. 이거 유천이 절대 못한다 유천이 유천이 있으면 지금 유천이 토했어 진짜로 겁나 잘 부서 배고파 붙었네 붙었다 와 이제 닭병수 케먹어야죠 셰프가 냉장고를 부탁해